네,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22년 3월 학평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부등식 시그마켄 1부터 5까지의 k-1제곱 그리고 시그마켄 1부터 n까지 2k-1 그리고 시그마켄 1부터 5까지 2 곱하기 3의 k-1제곱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전부 다 시그마로 연결되어 있는 등비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들, 등차수열의 합 이런 것만 부르면 되겠죠? 자, 왼쪽은 뭡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 2고요. 첫째 항 1을 집어넣는 1이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2-1에 첫째 항 1에 2에 5제곱-1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죠. 여기는 이제 시그마 공식 중에 시그마 k를 써도 되고요. 또는 얘가 등차수열의 합을 써도 되고요. 또는 얘가 이제 홀수들의 합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3까지 오면서 우리 홀수들의 합, 항의 개수의 제곱, 그래서 곧바로 얘를 n제곱이다라고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하며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n을 해서 그래서도 n제곱이 나오고요. 또는 등차수열의 합으로 나오는데요. 홀수대라보다 개수의 제곱이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이 앞으로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3, 첫째 항 1. 그래서 3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1에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자, 계산해보면 왼쪽은 얼마입니까? 1분의 여기 31. n제곱에 얘가 지워지니까 3의 5제곱, 243이에요. 그래서 240, 이를 만족하는 완전제곱수를 찾아라. 자, 그러면 n은 될 순위가 얼마입니까? 6부터 되겠죠. 6 되겠고요. 7도 되겠고, 8도 되겠고. 자, 어디까지가 되겠냐가 되겠고요. 우리 얼마의 제곱이 242보다 작아요. 그렇죠. 15의 제곱 얼마입니까? 2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5의 제곱까지가 되겠고요. 16의 제곱 얼마예요? 우리 16의 제곱. 16 곱하기 16.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가 256이니까 얘보다는 커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15까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합을 구할게요. 자, 얘 합도 우리 등차수혈압으로서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의 항의 개수는 빼고 더하기 1입니다. 총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21, 여기가 5. 답은 얼마다? 105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다 얼마? 10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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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